서호의 멜로디 거기에 나오는 주제로 여러분 잘 아시 겁니다 그 멜로디가 나오면서 다시 해가 뜨게 됩니다 영웅은 죽게 되는데 그런데 해는 다시 들습니다 왜 그러냐? 사람은 죽지만 호는 다시 영혼의 살수 있는 새로운 삶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전쟁을 치르냐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남이 와서 달겨와가지고 전쟁을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이 달겨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게 그러면 잠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은 이런 겁니다 기대 안 했을 때 기대 안 했을 적에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데 적의 수단에 빨려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잡혔는데 이 적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 적은 이미 두 손이고 저는 한 손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 적의 세계를 휘발려 들어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 세계를 만들면은 협조를 안 하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배가 아니라 세 배, 네 배, 다섯 배, 열 배 이상 강해야 되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인진넬한테도 그랬고 또 일제 합방이 있었고 6.25를 치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항상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무술을 보여드린 저의 친구인 이리스 라이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영웅을 소개해 드리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가는 영웅적 생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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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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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